안녕하세요 완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갑니다 아 정확히는 한라산을 가는데요 한라산을 가려고 제주도에 가는 건 처음이라 조금 떨리네요 제주도에 거의 도착하니 저 멀리 한라산이 보입니다 우선 등산은 내일 아침에 시작할 예정이라 오늘 하루는 제주도에서 즐겁게 보내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5시 40분이 다 됐거든요 제가 여기에 지금 그린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6시에 이제 바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한다고 해요 저는 오늘 성파나 코스로 해서 한라산을 한번 등반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일단 시간이 좀 타이트한 관계로 일단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일단 성파나 앞에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기 제주도 한라산 성파나 탐방센터에 지금 도착해 있거든요 현재 시간 6시 6시 54분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간단하게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준 김밥을 먹고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성파나 코스를 통해서 백록담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관음사 코스로 화산할 예정입니다 총 19.2km의 긴 코스이다 보니 각 구간마다 화산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조금 집중해서 등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왕복 9시간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인중호 입산입니다 인중호 입산입니다 퀄 닫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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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 닫으면 안됩니다 인중호 입산이에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드디어 전 성파나 입성했습니다 오케이 출발합시다 드론 승인받았는데 자꾸 드론 안된다고 해서 무서운데? 여긴 진짜 좋다 생각보다 이른 시간인데도 아 진짜 해가 원래 어두울 줄 알았는데 렌턴까지 챙겨왔는데 지금 한 번도 쓰질 않았네 지금 출발한 지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출발한 지 10분 만에 저 장갑이랑 목도리 다 뺐어요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처음에만 잠깐 춥고 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바로 풀었습니다 지금 속밭 대피소까지 조금 시간이 타이트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원만한 구간은 빨리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금 한 등산한 지 20분 됐는데 이제 슬슬 계단 언덕이 시작되네요 30분 만에 점점 가파라지고 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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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위에는 이렇게 크림이 있고 그 밑에는 팥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팥 바로 아래 팥 바로 안에 여기 이렇게 찐덕찐덕한 게 들어있거든요 찹쌀 같은 거 그래서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여기서는 마지막 간식으로 천혜향 먹고 바로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속밭 대피소에서 간식 잘 먹고 바로 진달래대피소까지 바로 쉬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진달래밭 대피소 가는 길에 있는 살아오름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잠깐만 들렀다 가려고 합니다 확실히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물이 많지는 않은데 웅장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경했으니 멀리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계단이 너무 많아 조금만 올라가서 간식 먹어야 돼 당 떨어져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아 люди 깜짝 놀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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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